버스에 앉아 지나간 사람 들리는 노래 복잡한 하루까지 그 속에서 내 모습은 왜 이렇게 작아 보이는 걸까 나도 답답하지만 그 안에서 내 모습도 잘하고 있다는 걸 표현은 못했지만 마주보고서 나란히 앉아 솔직하게 나의 얘기를 들었네 지금 이대로도 잘하고 있다고 용기를 내 속상했었던 마음까지 그 속에서 내 모습은 왜 이렇게 작아 보이는 걸까 나도 답답하지만 그 안에서 내 모습도 잘하고 있다는 걸 표현은 못했지만 마주보고서 나란히 앉아 솔직하게 나의 얘기를 들었네 지금 이대로도 잘하고 있다고 용기를 내 속상했었던 마음까지 침대에 누워 생각해보면 많은 것들이 부여 어제와 다른 오늘의 하루 또 다른 내일까지 침대에 누워 생각해보는 게 그 안에서 내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내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내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bosses 깨대에 누워 생각해보는 게 나의 힘이 나의 힘이 그 안에서 내 caus아 다시